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개미 불개미 어때? 어? 괜찮아? 대개가 한적하고 좋네 대개 아니야? 대개가 대개 남자리가 대개? 앞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어 그 얘기는 뭐냐?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칠레다가 응 형아도 했잖아 형아 베이컨 했고 너는 와플 했고 잘했어 와플이 베이컨 와플이 베이컨 와플이 베이컨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 엄마한테 하듯이 하면 돼 워터프리즈 집에서 영어만 쓰기 한다 물 먹자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한번 해줘 오빠 강남스타일 한번 해줘 오빠 강남스타일 한번 해줘 하하하하 빨리 짜지? 빨리 짜지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꼬막스타일 왕댄구 오빠가 안 돼 니 것도 안돼 선우 것 두 개도 안돼 이번엔 나한테 아하 아무튼 사이좋게 둘이서 같이 하고 있어 엄마한테 출발했어 1시간 이따 옥고 와 엄마한테 출발했어 엄마한테 출발했어 형아 꼬꼬 엄마 꼬꼬 아빠 꼬꼬 지금 가고 있다 와봐 알겠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네 최대한 현주에 맞는 식사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 종류는 뭡니까 어머니 돼지고기 지금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서 밥 먹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성이 충만한 우리 꼬마꼬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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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 수영 잘한다 이진이 수영하는거 봐 접영해 이진이 수영 잘하네 개구리 수영 접영하자 접영 시작 준비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